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조국의 딸 조민에 대해서 입학을 취소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민은 한일병원에서 계속해서 의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민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외과분야에서 담당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했고 현재는 다른 분야, 전공과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데일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일병원 내부에 확인해 본 결과 외과병동에서 담당의 조민이 명시된 다수의 환자 카드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병원 측에 따르면 조민 이름이 외과병동 내 입원실 환자 카드에 적혀 있고 조민 씨가 외과 수련을 했던 것은 지난달이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타병동으로 그러니까 외과가 아닌 산부인과, 뇌과 등이겠죠? 타병동으로 이동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동마다 환자들이 있는데 그 환자에는 담당 의사가 누군지 명찰을 달게 돼 있습니다. 그 명찰에 조민이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지금 한일병원입니다. 한일병원. 이게 한전에 소속되어 있는 한일병원이라고 한다. 한일병원. 이 한일병원에서 조민을 의사로, 인턴으로 채용했고 거기에 보면 여기에 환자들 위에 머리맡에 있는 의사가 누군가를 표시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민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담당의, 위에는 주치가 있고 밑에 담당의가 있습니다. 주치의 밑에 담당의 해가지고 조민, 조민이 지금 여기 담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대학교 의전원에서는 입학을 취소해서 본인의 청문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그 과정에도 지금 담당 의사로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일병원 측 환자 카드에 적힌 조국 이름이 조민이라는 이름이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가 맞는지를 묻는 이 체제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왜 묻느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한일병원에서는. 지난달까지 조 씨에게, 조민에게 진료를 받았던 환자 A씨 66세입니다. A씨는 자신이 진료했던 담당의가 의전원 입학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의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 담당의가 조국 전 장관이 딸인 것을 아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것을 잘 모른다,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도로 대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끄러워도 환자들은 그런 뉴스를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맡고 있는 담당의사가 지금 이 뉴스메이커로 세상을 시도 그렇게 했던 그러면서 의사 자격이 지금 시비가 돼가지고 의과대학 의전원에서 입학을 취소한 당사자인 줄 모르고 지금 진료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지난 8월 11일 법원은 항소심에서 조 씨의 7대 허위 스펙과 당국대 의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등등 해서 모두 허위 경력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간 의사 며느를 그러나 조민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부산대학교가 내린 입학 취소 처분은 예비 행정 처분입니다. 절차상 입학 취소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박호능 부산대학교 부총장은 청문 등의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최종 확정까지는 2, 3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민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 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0월 6일 부산대 의전원에서 내린 입학 취소 처분은 최종적 처분이 아니라 예비 행정 처분이라고 밝혔고 현재 조시의 의사 면허 취소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부산대학 쪽으로 돌리고 있다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산대학 측의 최종 처분이 내려진 뒤에야 검토를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검토를 보건복지부가 의사 면허를 취소해줘야 한일병원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취소할게 이렇게 나오는 거다니까 한일병원은 지금 정청 내 국회의원 막말하기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정청 내 부인이 거기 약사로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또 부산대학교에서 최종 취소 처분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와 당사자 의견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면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니까 조민은 앞으로 1년 정도 이렇게 담당일을 걸고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한일병원 측도 복지부가 의사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이상 조민에게 별도의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일병원의 수련 담당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수련평가위원회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련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니까 의사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 하면 계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련 병원 입장에서는 조민 관련 수련을 중지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부산대학은 지난 6일 통화에서 현재 앞서 발견된 부산대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에서 문제가 발견돼서 재확인 중이다 이렇게 밝혔고 여론에 영향받지 않고 추후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계를 지금 밟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연코 정치적 판단이 개입돼서 미루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산대학 측이 언급한 공정위 문제는 조민의 대학 성적이 잘못 기재된 사건을 뜻하는데 앞서 부산대 공정위는 지난 8,29일 조민의 입학 관련 재반 수리를 검토한 보고서에서 조민의 대학 성적을 잘못 기재해서 24등을 3등으로 이렇게 발표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7일 사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의료계에서는 아주 강한 우려와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무자격자가 환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조민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면허 취소 결정을 미룰 수 있나 하는 겁니다. 마창혁 창원 파티마 병원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조민에게 대한 처분을 미루고 뭉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누가 봐도 조 씨의 잘못이 분명하고 사법부 판결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행동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마 교수는 그러면서 조 씨가 만약 조국 전 장관 딸이 아니었다면 이미 의사 면허는 취소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의대를 졸업하지 않는 의사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지 않는 의사가 만들어진 셈이다. 그러면서 그는 조 씨가 근무하고 있는 한일병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비판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무자격자를 의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한일병원도 윤리적으로 지금 무자격자를 두고 있는 셈이 됐다. 법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윤리적으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지탄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조국 딸인 조민 또 부산대학교 빨리 결정을 하지 않고 미적미적 끌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그건 부산대학교 핑계를 대고 부산대학교에서 결정을 해줘야 우리가 통보를 한다. 그리고 한일병원도 모두가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의사로서 지금 환자를 직접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자격이 없고 자격 시비가 된 사람들이 버젓이 자기 의사 담당이 이름을 걸어넣고 환자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오늘 대한민국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